여기 실에 공이 껴져 있습니다 그쵸? 당연히 이렇게 왔다갔다 구슬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런데 이 공은 제 말을 아주 잘 들어요 자 멈춰있어 그대로 하면 멈춰있어요 움직여 움직여라 멈춰 신기하죠? 움직이는 공이에요 제 말을 잘 들어요 움직여 멈춰 움직여 멈춰 움직여 어휴 잘했어 공이 살아있는 것 같네요 자 한번 해보세요 여기 께실 수 있게 바늘도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일단 바늘을 한번 통과 시킨 다음에 바늘 위에 실을 꿰면 되겠죠 천천히 해서 통과 됐고 바늘 위에 실을 꿰서 통과 시키세요 너무 간단한 구조니까 좋아요 이제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 말도 듣는지 한번 볼게요 끝을 잡고 쫙 등겨서 멈춰 한 다음에 이렇게 해보세요 멈춰 다시 이쪽으로 멈춰라고 명령을 잘 해보세요 멈춰 네 말을 굉장히 안 듣게 되네요 주인 마을만 잘 듣는 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